중증장애인을 위한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대상자 1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는 순회 돌보미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중증장애인 가구를 2에서 3회 방문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안전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중증 독거장애인 100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에 이어 야간 돌봄 대상이 100명 추가된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돌봄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700명의 중증장애인 중 2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는 기존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에 비해 예산이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많은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2회에서 3회 정도 방문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체육 변경을 해준다든가 또 화재 예방 차원에서 안전을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2, 3시간에 한 번씩 순회 방문을 하게 되면 중증장애인들도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시는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후 개선 방안 등을 점검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BS 이동규입니다.